좋아하는 사람이 겹치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힘든 것 같아 친구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엄청 월악했잖아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해서 형이 잘 될까? 내가 한 번도 못 본 모습을 너한테서 발견하니까 형 미안해 사실 안 미안해 진짜 너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어 해방하면 놔봐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 이런 적이 처음인데 각자의 본능들을 하는 거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멘